아르바이트 고한 시절을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고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줄 때 그저 풍경 보시면 다시 가는 분이네 고한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니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 머물린 자가 친자 자유라니 없는 자 이 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제 주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기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기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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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